저희 동네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오면 되는 곳인데 트라미 다니고 산책로 같은 게 이렇게 다 있고 분위기가 근사하죠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약간 프랑스 감성의 식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트라미 다니고 사람들이 다닌 것을 볼 수 있는 조금 뷰가 멋진 뷰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올라갈 순 없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근사하고 일단 창가가 넓어서 너무 좋고요 식당에 들어올 때 근사한 분위기 때문에 참 좋고 저녁 시간 되면 특히 더 빛을 바라 자 폴란드 음식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여기 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는 립 요리입니다 이게 약간 폴란드 김치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김치랑 치킨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폴란드가 김치를 어느 정도 먹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무슨 shape prescription 마치 생선같은 립이에요 아 이거 기름... 약간 기름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부셔져 그냥 오늘 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득 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인기가 되게 많아졌네요 예전보다 식당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물 두 개의 틈 사이로 이렇게 그냥 창만 설치해서 만들어진 식당이에요 재밌죠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